자, 우리 김종대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생태고 쌀쌀하죠? 네,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몸살 감기 요즘 많이들 걸리셨더라고요. 감기가 폐렴으로 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특결만은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윤석열, 한동훈 관계죠? 그러니까 어제 차담인지 면담인지 잊고 나서. 이제 오늘 후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장애설전이. 아주 뭐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 기사는 제목이 한 특검법 방어불가 언급의 윤, 헌정유린 야당 같은 입장. 이게 여기서 좀 주목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면전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특검 제2결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건데. 의원 30명을 설득했다. 표단속 하느라고. 자기가 공치사했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전 야당하고 같은 편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짐짓 여유를 부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여유를 부리고. 뭐 그런 말도 했죠. 지난번에 막아준 건 고맙지만. 고맙지만. 그러나 뭐 야당하고 같은 편이면 어쩌겠냐. 이렇게 짐짓 여유를 부렸는데 그게 진짜 여유일까? 그 차담이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누굴 불렀죠? 추경호원에서. 추경호를 불렀어. 중심의원들 불렀어. 한동훈이 이래 얘기하는데 진짜요? 뭐 이런 대화가 시작됐겠지. 그렇죠. 뭐 한 여유가 있어 여유는 발등해 부리지. 그리고 그 직후에 부산의 범어사를 윤 대통령이 찾아가서. 맞아요.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도를 맞더라도 맞으면서 가겠다. 이거 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친한계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요즘은 여야 간의 싸움이 아니야. 여여 싸움이라고. 이랬는데. 범어사 주지수님이 마음을 비우라 그랬지 또. 마음 비우라. 그냥 내려놔라.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여야 싸움이 잦아 든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렇게 특검 얘기 막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3대 쇄신을 하라는 거다. 이게 뭐 딴 게 아니라 특검을 막으려면. 막으려면. 이 정도 명분은 쌓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어제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을 보면. 뭔 거절이냐. 다 들어줘다. 단지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가져다줘야죠. 조목조목 써야죠.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 아픈 이 썩은 상처 환불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 망한다. 논리적으로 이렇다. 들이밀어야죠. 그런데 한동훈도가 슬퍼해요. 슬퍼. 이게 정치는 언론에다가 친한 의원들 모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궁시렁 궁시렁 되는 거. 원래 이게 제일 쉬운 정치야. 물론 이것도 친윤 입장에서 보면. 저거 개판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거. 안 있고 와 하는 반응이 나오지만. 어제 번개팅 했다고 해도 돼요. 한 20명에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제일 쉬운 정치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진짜 정치는 대통령 면전에 가서. 그러면 이거 다 못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나 빈손으로 못 돌아갑니다. 지금 국회 가서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 저기 안 되면은 이거 이거라도.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약속은 뭘 해주셔야 내가 돌아가서 그걸 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썩은 상처. 도려내지 않으면 도져서 다 망합니다 이거. 이러면서 좀 결기를 보일 땐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것만은 해결하자 하는 어떤 그. 지도자의 품격다운 정치 지도자의. 여당 대표다운. 결기와 용당과 품격이 있어서. 면전에서 해결책을 내오는 게 정치지. 이건 뭐 아주 궁시렁궁시렁 하나. 이거 보니까. 아 이게 뭐 그 차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서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했다. 이 알리바이 남기는 거지.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애시당초. 대통령이 저렇게 나올 건 뻔히 예상된 거고. 그랬을 때 어떡할 거냐. 이런 정도의 준비는 해가서 뭘 가. 뭐 손에 쥐는 걸 가져오는 게 정치지.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지는 거예요. 뭐 말했다. 뭘 어쨌다. 이런 게 요즘 소인배 간신들 정치가 판치다 보니까. 맨 언론기사 뭐 나가고. 유튜브 조회수 몇 개나 오르고. 이런 게 정치인 줄 착각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갔다 그러던데. 왜 집으로 갔어. 삐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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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요. 형님이 말이야. 뭐라도 하나 좀. 나 좀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런 류의 정치가. 네. 한국 사회에서 이 어떤 공적 책임이 결여된. 우리가 당연시하고 일상으로 겪는 정치인데. 이런 걸로 불 가가지고. 저기 뭐냐. 일단 낭독이나 하고 와가지고. 궁시렁 궁시렁. 자 의원님 보신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환 문제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그랬어요. 그걸 합의해놓고. 이것도 대통령실에서는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그 저기. 여기서 이제 특검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 특검을 수용하지는 않겠지. 한동헌 대표가.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는 잠시 옆으로 밀쳐놓고. 최상병 특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달라진 기록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저기. 애초 제3제와 특검은 본인의 공약. 한동헌 대표. 본인의 공약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먼저 최상병부터 통과시키자. 그리고 여기서 한동헌 대표가 어느 정도 세과시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야당과의 회담. 그러면서 서서히 실행 계획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정치적 생명이 끝납니다. 제일 고비가 다음 주 30일이. 30일. 취임 100일입니다. 한동훈이. 그때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 메시지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이틀 뒤에는 11월이고 이제 야당이 예고한 특검 발의를 하고 장례 집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정적 분기점에 지금 거의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메시지를 뭘 넣을 거냐. 여기에 이제 고민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이런지도 저러지지 못하고 그런 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돌파력은 없고 힘도 없고 배심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걸 알기 때문에 딱 들여다놓고 벌 세운 다음에 그냥 훈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하고 전혀 다른 계산서를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야 넌 몇 표 돼? 찍혀야 내 표잖아. 아니 할 때면 해봐. 네가 몇 표 된다고 대표라고 그래. 이래니까 저기 뭐냐 그렇게 윤 대통령이 그냥 버럭해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래요? 진짜 계산해볼까? 이래서 뭐 20명을 맞다. 그런데 지방 가 있고 못 오는 사람까지 하면 30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응답을 해준 거 아니야?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는가를 봐야 돼요. 자기 의원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 만들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대표가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려면 그 역시 표를 확보하고 의원들을 옆에 세우는 것만 지금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자체가 반란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용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할 때면 해봐 이러지만 심리적 내상은 입었다. 그러니까 한동호는 굴욕감을 느꼈고 윤석열은 이제 급해졌어요. 급해졌어요. 내상을 입었어요. 이 두 가지가 어제 이제 미세하지만 언젠가 불어닥칠지 모를 여당의 공멸의 수순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은 내상 한동호는 굴욕감. 알겠습니다. 둘 다 상처라면 상처죠. 그 명태균 강혜경 씨가 국감에 나와서요. 김근희와 명태균이 국사를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사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고. 이게 아마 X파일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뭐 떠벌리고 과시하고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인 불법 행위가 뭐냐. 역시 이 몸통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는 여론조사로 보여지고. 네 여론조사로. 이걸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편집장의 편지가 아주 세게 나왔죠. 네 뭐라고요. 불법의 핵심은 여론조사다. 본인들은 제보자가 여론조사에 가담해가지고 불이익 볼 거를 알면서도 우린 기사를 썼다. 아주 흔들리지 않고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아주 세게 깠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나온 국가산단사업이라 국가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창원으로 유치한 거. 땅 사놔라. 그렇죠. 뭐 이런 거. 물론 명태균 씨는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보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이권 땅 사놓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수사가 있고. 창원검찰에서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죠? 조금 속도를 내고. 그거는 대검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아. 지지난주부터 대검이 직접 이거에 관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사팀을 보강했고. 검살도 파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도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정보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다 생존 투쟁이야 이게. 네. 네. 생존 투쟁이고. 권력 평생 전투쟁.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상하게 봤던 정상외교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안 한 거라든지.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 명태균이 지가 했다라는. 앙코르와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회복에 깐 카톡 메시지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찌라시를 보여주니까 명태균이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랬는데 이걸 게시했더라고 명태균이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질문을 안 하는데. 여사가 찌라시를 왜 보지? 여사가. 이런 정치 찌라시를. 아니 저는 그 찌라시 구경 안 한 지 근 10년은 된 것 같거든요. 잘 안 보죠. 그거. 있어도 안 보죠. 공개된 정보 분석하기도 바쁜데. 모르지. 정치부 기자들이 좀 상상력을 더. 좀 이렇게. 상상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찌라시를 본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한 번 중독되면. 맞아요. 굉장히 헤어나기 어렵고. 꼭 마약 같은 거라고 그게. 그러면서 상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엉뚱한 대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삐죽삐죽 나가다가. 나중에 소모가 돼요. 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본질에 집중을 못하는. 아주. 이게 폐해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툭하면은 뭐 역술인. 뭐 저기 또는 뭐 찌라시. 이런 데 이렇게 기웃기웃한 게. 그게 저는 adhd. 주의력 결핍장애다. 긴 거니? 네. 그런 걸 보고 또 이런 거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오늘 뭐. 윤해권 원해 당협위원장 한 명이 나와서. 늘상 그런 겁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정신세계가 건강하냐고. 난 대먹고 싶더라고. 명태기윤이가 주수사임이 이제 거의 밝혀진 거죠. 국감장에서. 이제 그 영적인 대화. 뭐를 뭘 하고 이러는데. 아니 영적인 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 올라가서 같이 해요. 아 저는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말고. 용산 철학관이라고 하죠. 용산 철학관 그거 좋다. 용산 철학관이다 저기. 앞으로 여러분들 전보고 싶으면 용산으로 가시라. 맞아요. 사주 팔자를 알고 싶으면은 저런 데 가라. 다 있다. 웬만 원씩 받는데요. 5만 원. 뭐 공짜로 해줬다고. 김건희가 감동했다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런데 그 명태균 씨조차도 나도 충격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그 이동훈 대변인 사퇴 사건인데 2021년 6월 20일 날 윤석열의 대변인 이동훈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나왔죠. 아 이거 어세네. 5일 만에 짤리거든 일하다가. 그리고 1년 뒤에 뭔 또 앙금이 있었는지 1시간 얘기하면 59분 지 혼자 얘기하고 이 페북글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명태균 씨가 그 한 번 주변에 얘기한 거를 제가 한 번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니까 이틀인가 지나니까 진짜 짤리더라. 자기가 이동훈은 윤석열과 상극이라 그랬다. 상극이다. 이래가지고 조언을 줬는데 이틀 만에 짤려버리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 잘 들을 줄은 나도 몰랐어. 이러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 뒤로 뭐 꿈 얘기. 또 뭐 어떤 기운이 안 좋다. 그 아크로비스타 지벨 방문했는데 벙거지 모자를 쓴 여인 하나가 어디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 그 부분을 모호하게 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 씨로 알고 있어요. 아크로비스타 가서 벙거지 모자 쓴 여인의 뒷모습은 최은순 여사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목격하고 이 나쁜 기운이 지금 서려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인 거 사흘 뒤에 최은순이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래요.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홀딱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천공한테도 김건희가 관심을 갖고 빠지게 된 게 뭐냐면 네 남편은 대통령은 돼. 예컨대 이렇게 던지는 말. 너는 말하자면 이런 거지. 논리는 포텐셜이 너무 좋아. 근수가 많이 나가. 그러니까 그 질량을 강화해라. 그거 질량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 된다. 이 말을 믿고 하니까 진짜 돼. 이럴 때는 확 쏠리고 의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천공하고 관계가 그렇게 형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천공보다 더 센 신공이 나타났어. 명태균이가.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가 비범해. 완전히 비범해.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라면 부르는 게 나오더만 녹취 속에. 그래가지고 내가 명 선생님한테 얼마나 의지하는데.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교육되거나 훈련되지 않고 철학이 빈곤하고 석사 박사 논문이 주역 사주팔자로 논문을 쓴 김건희가 완전히 빠지기. 그것도 표절. 완전히 이런 거에 그냥 그 저기 뭐야 미끼가 되는 메시지를 덥석덥석문으로 아주 적절한 최적의 조합이라니까 이 만남이. 명태균은 앉아서 어 그래 그래 이거 던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사의 말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중국 황제들의 역대 간신들 보면 입안에 혈악을 해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듣기 좋은 말. 그러면서 이제 접근하는 변화무쌍한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기술들이. 그것도 김영수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요. 그 간신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런데 딱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요설로 권력자한테 이렇게 접근하는데 권력자가 여의치 않을 때는 우회로로 여사를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통한다고. 이게 간신 양국충이 양기비를 통해서 당현종을 좌지우지한 수법이거든. 이게. 그런데 보면은 명태균도 이렇게 여사가 의지하고 들어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저기 뭐야. 걷잡을 수 없이 의지하고 들어오고. 딱딱 들어맞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동헌 사태에는. 그랬는데 극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성윤 의원 질의에 전부 긍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도 과실을 했구나.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한테 취재원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건희는 영혼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영적 대화지. 영혼을 도적질했다. 영혼을 도적질했다는 영적 대화로 나한테요. 상대방의 혼을 뺏어버리는 기술. 그러면 궁금한 게 의원님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정을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사를 논의했다라고. 뭘 갖고 했을까? 명태균이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인사도 다 들어줬다는 건. 요셀보의 이동헌을 봤을 때는. 인사도 관여했다라는 것이고. 국사를 뭘 논의했을까? 일단은 명태균 씨는 뭘 부스러기를 챙기고 뭐 하는 데는 의외로 또 미숙하해 보여요.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만 봐도 굉장히 미숙해 보이고 이분은 양지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하게 어떤 이렇게 친분관계에서 뭔가 떨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은 같지만 이게 그렇게 확실치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사에 대해서 뭐 저기 뭐냐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어떤 분야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중에서 씨야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 놓고 보면 다 이상한 것들만 그냥 너절너절하게 벌려는 많이 놨는데 뭘 거두지는 또 못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죠. 인사. 챙겨 먹을 거는 가장. 글쎄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역에서도 공무원 하나 진급을 못 시켜서 사기죄로 들어가가지고 찔끔찔끔하고 지방의원 시의원 군수 그런 거 공천해서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시가 심하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실용적으로 써먹는 데는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큰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국사라고 할 때는 그런 걸 초원은 더 큰 게 뭔가 있는 건데 난 대부분 너절너절한 거라고 봐요. 너절너절한데 그런데 이런 게 사람이 아주 한방에 훅 가기 딱 좋은 내용들일 거라고. 뭔가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앞으로 천연자원이 채굴되기를 기다린다. 이 국정에 묻혀있는 진실들이. 천연자원처럼 묻혀있다. 그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겠죠. 분명히 드러납니다. 명태균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일단 명태균 씨는 대통령 씨라고. 난 용산 철학관하고. 네. 용산 철학관.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우선 협박공갈. 제대로 사실은 먹혀들었죠. 먹혀들었죠. 발로는 커면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버버거리게 만들어놨으니까. 명태균의 협박공갈.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보통을 넘어. 그래서 여당의 실력자들을 아주 한방에 때려놓기는. 글쎄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여포를 보는 것 같아요. 여포를. 그래가지고 이게 한 가지 있는가 하면.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명태균 씨 얘기한 거. 굉장히 유심이 들어오면 이게 있더라고. 명태균 씨가 사기 전과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거법이면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물고. 이런 전과 기록이 언론에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용산이 뿌린 거다. 국민의힘이나 어디를 뿌린 거다. 아까 조선일부에서 처음 보도했어요. 내 기억이나. 이렇게 해서 언론하고 해서 뿌린 거다. 그러면서 나를 뒤로 협박하려고 한 거다. 내가 그 수를 다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과 기록은 쉽게 조회가 안 된다. 그럼요. 그런데 싹 그냥 뿌린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게 최초에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저기 슬쩍슬쩍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뭘 하나씩 툭툭 깠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이런 가랑비 오는 거를 슬쩍슬쩍 피해 다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큰 거 오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협박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 좀 하지. 그리고 거래 좀 합시다. 나는 그게 오빠 논쟁인 것 같아. 친오빠 맞아. 뭐 그런 식으로 두 번 만났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라고 지난주에 맞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CBS 나와가지고 자기가 취재했는데 두 번 만났다. 저기 명태균과 친오빠가. 친오빠 김진우? 그랬는데 그때 명태균 씨는 나는 친오빠하고 정치 얘기한 적 없다. 이러면서 이 오빠가 왜 친오빠냐.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서정욱 변호사가 세게 지르더라고. 다음 날 명태균 씨 입에서 친오빠봤다. 그래요? 두 번 만났다. 오 말이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다 통했구나. 아 뭔가 거래가 또 아 시작됐다. 통하는구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마비 상태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정과정보 뿌리고 먼찌라시 뿌리고 그러면서 저기 친오빠로 프레임 전환하고 이런 것들은 윤회관이나 명태균이나 거의 뭐 반응하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땐 이 수면 아래서는 부찌안이 뭐 많이 나왔더라고. 자고 있겠지. 밤새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또 회의하고 야 이거 어떡할 거야. 명태균이 어떡할 거야. 약점이 뭐야. 어떻게 거래할 거야. 그러니까요. 뻔하지. 그 사람들 한 일이 그거지 지금 뭐. 그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또 명태균이 그걸 알아서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더라고. 영적인 대화야. 그건 또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투쟁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거래 같더라고요. 거래 같다. 그걸 서정욱 변호사의 방송에서 느끼셨다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용산의 의중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의 발언에 영향을 줘요. 그래요. 서정욱 유튜브 좀 들어가 봐야겠네. 저하고도 가끔 얘기하는 사이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투쟁과 거래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투트랙을 우리가 남북관계에 적용했으면 얼마나 좋아. 무인기 얘기 좀 할까요? 어젠가 러시아 대사가 언론에 났던데 자기가 북한 러시아 주북 대사죠. 북한에 가 있는데 그때 무인기가 왔다는 거야. 자기 머리로. 그 번호가 외교관들이 주로 많이 있는 지역으로. 네. 그래갖고 이거는 한국군 무인기다라는 걸 자기는 확인했다. 이렇게 하는 외신을 언론이 인용 보도했어요. 그런데 참 김종원이가 잘 세 번이나 참았어. 한번 보내고 그리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했다 그러는데 이건 뭐 나토 대사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미 NSC 대변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국 정부가 특히 국정원이 발표한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과대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앞질러간 보도로 보여지고 심지어 정부 내에서 우리 국방부조차 확인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국방부 차관인가.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한미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는 데거든요. 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미전략대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최첨단 정보자산하고 우리정보자산하고 같이 정보분석을 하가지고 확실히 정보를 익힌다고 네. 근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낸 정보 보면 그냥 위성사진이에요. 그것도 뭐 라우스하고 러시아군 뭐 그런 것 같다.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 희미한 사진에서는 이 선박이 청진항 인근에서 촬영이 된 건데 그 화물이 내용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증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이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 중국 뭐 나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대한민국 국정원하고 우크라인의 젤레스키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방부가 북한에서 이렇게 대부대가 이동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세력균형 그 다음에 군의 대비태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북한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한다. 맞아요. 공기부양정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치 공격 헬기를 산 거예요. 아파치 공격 헬기가 해상에서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를 맞는 주전력이거든. 주로 구중 방어라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헬기로 가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이 아파치 헬기를 다량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후방 침투를 또 AN2기다 뭐다 다른 수단으로 하는데 그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년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무기체계 다 사고 그랬는데 이번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주력군이 러시아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군사정세 대비태세에 어떤 변화를 주냐에서 군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걸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한미 간에 어떤 공조된 대비태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저렇게 18일 날 뻥뻥 터뜨릴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국방부는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저기 국정원 얘기에 그냥 대통령실이 훈러덩 올라타가지고 NSC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러니까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이 엊그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우린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정부에서 발표한 거 자기는 정부 아니야? 자기는 그러면 민간단체여? 친목단체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NSC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후속 조치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고 아무 입장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국방부가 입장을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게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첩보를 이거를 갖다가 분석된 게 없고 데이터가 없는 거를 우리 국방부가 무단으로 북한이 병력을 파병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도 뻥금 못해요. 근데 왜 국정원은 그런 겁니까? 국정원이 확실히 독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발 기사를 원효한 거 오늘 조선일보에서 또 뭐가 났는지 아세요? 만 5천명이 갔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돼요. 훈련하고 있다고 네 그 저기 이게 난 대표적인 부풍의 또 조짐이라고 볼 수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 러시아를 갔으면 저기 파병인지 파견인지 파견은 뭐 건설 공병 그렇지 또는 어떤 훈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 무기를 갖다가 러시아에서 들여오는데 그 숙달 훈련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쟁과 무관한 임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설령 전쟁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그 세계 군사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군이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거의 짧게는 석 달 많게는 6개월 1년 준비해서 하는 전쟁이거든 네 근데 하물면 말도 안 통하고 지형도 다르고 뭐 어떤 거 연합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러시아 북한이 그렇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네 근데 무슨 전선에 어떤 임무로 투입이 된다는 거냐 이거 준비에만 몇 달 걸린다고 군사 전문가가 보는 시간은 다르구만 확실히 그러면은 왜 갔는지를 가서 임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대응책이 있고 또 러시아하고 우리가 막후 외교를 해서 여기서 멈춰라 그렇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전부 건너뛰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본해 이걸 검토하겠다 아니 중간에 이 과정이 어디로 다 생략된 거냐고 이런 비논리적 접근 네 을 한다는 것 자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은 국정원에 또 독주체제로 가고 있고 지금 외교부 국방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이건 정부 내 그것도 국정원의 일파가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덥석덥석 받아서 그럴 듯하게 만들기는 해놨는데 그러면 왜 갖고 임무가 뭐고 그 예상 파급 효과는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대선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만명 단위의 대규모가 파병이 된다는 뜻은 전쟁이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서방의 전비지원 부담이 자꾸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거의 뭐 한 2천억 달러 가까이를 지원했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서방 국가도 돈을 쏟아보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빠져나올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가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면 이거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제일 먼저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건 미국이나 서방 사회가 펄쩍펄쩍 뛰릴 때 조용히 확인이 안 된대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저기 저렇게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는가 이걸 무시지 완전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젤렌스키하고 윤석열 대통령 둘이 그냥 짜고서 너무 좋아해 둘이서 배가 맞아 우리가 살기는 전쟁이야 그래서 물론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너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독주체제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하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본의 그 상깨기 같은 극우 언론도 조용한데 그러네요 제일 먼저 민감하게 나오면 이게 러시아 북한이 동맹이 돼가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이러면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일전쟁을 한 나라가 그렇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깨기에서까지도 문 대통령 걱정된다는 기사가 드디어 나오잖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걱정되면 좀 함께 좀 밀어내라 조중당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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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